원래 정근호가 화이팅이 나오면은 좀 이기고 있는 거거든. 정근호가 지금 조용해. 이제 본인들의 경기에 집중해야겠죠. 네 번째 홀, 파파이브 홀. 525m의 전쟁입니다. 현재 1번 홀이고요. 슬라이스 지형이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이 좋은 위치인데요. 신기성, 드라이버 티샷. 안 돼! 어, 왼쪽으로 좀 밀리나요? 도로를 건너서 아, 다행이네요. 네, 나가진 않았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죠. 러크 끝에 걸쳐 있습니다. 잘 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걸 걱정해야 되니 이거. 풀들이 길긴 한데 같이 지켜봐야겠고요. 비거리가 많은, 비거리가 긴 홍성호 선수에게 유리한 홀이 될 수 있어요. 드라이버 티샷. 시작! 어, 바라, 훅. 맞긴 잘 맞았는데요. 방향이... 아, 좋지 않네요. 저 위치에서는 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 이렇게 올리냐. 너 괜찮아요? 갔어, 갔어. 지금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요? 그렇지, 너 때릴 때 느끼지? 멘탈 말린다. 조음까지 해주네. 아, 이렇게 안 나갔는데. 여기서 잘 때렸는데. 팝5. 괜찮아, 팝5라서. 나 어저께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프로님도 그렇고.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몸이 그거를 반응을 안 해.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또 생각했지. 아, 농구 애들이 가르칠 때, 가르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안 된다고 생각을, 그거를 왜 안 됐냐고 하면 안 되겠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이제 어려운 위치에서 신기성 선수의 세컨 샷. 아, 빗맞았어요. 같이 팀이 되는 거네? 같이 팀 위치로 갑니다. 굳이 또 같은 방향으로. 아, 홍성훈 선수의 서드샷. 7번 아이언. 나이스, 괜찮아? 약간 탑핑성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갔네요. 그리고 신기성 선수, 역시나 7번 아이언. 아, 역시나 좀 낮은 탑도로 날아왔어요. 네, 여기도 약간 탑볼처럼 맞았고요. 네. 두 선수가 정말 동반자네요. 아, 웃어주고 왼쪽으로 가냐. 어떻게 저를 같은 방향으로 갈까요? 형, 카트 타요. 걸어갈래. 체력 세이브 좀 해. 아, 진짜. 걸어갈래. 카메라 가면 피곤하시지. 아, 공기도 좋고. 아... 야, 내가 너... 우울할까 봐 맞춰줄까? 아, 형님 진짜. 당신은 나의 동반자야. 우리, 내가 보기에 진짜 4대5 아니면 5대4 날 것 같아. 형, 찍어드려요? 응. 찍어봐. 나 믿는 거야? 응.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200대겠는데? 아니, 200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아, 역시... 얼마 남았어? 180 넘었는데. 180? 여기 180 나오죠? 어우, 멀리 남았어요. 그러게요. 한 200야드... 그래요? ...구역. 핑까지는 200야드. 중간에 또 페널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캐리 거리가 필요합니다. 180미터 5번 아이언을 잡고 있습니다. 농구부의 신기성 선수. 비거리가 꽤 필요한데요. 아, 역시나 힘이 좀 들어갔군요. 네. 아! 당신은 나의 동반자. 세게 칠시라고 그랬어요, 세게 칠시라고. 야구홍성은 선수는 8번 아이언. 샷! 높게 떴다. 70미터인데. 어, 짧아요. 역시나... 또다시... 페널티 쪽으로 갑니다. 우리 어쩜 좋아! 어, 어쩜 좋냐구. 경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 두 선수, 여섯 번째 샷, 그린을 올립니다. 버거! 잘 쳤자. 약간 짧아 보여서. 아, 중간에 그린 앞쪽에 또, 핀 앞쪽에 또 내리막 경사가 있어서. 어, 도가하죠. 오, 홍성 선수는 더 짧아요. 정훈아, 자신감 가져. 응원을 해줍니다. 더블보기 펫. 약하지 않아 이것도? 응원을 해줘. 딱 가야죠. 이거 내려가. 아, 히트까지 약했어요, 지금. 아, 망했죠. 신기성 선수, 역시나 더블보기 펫. 이번엔 또 길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아, 이제 두 선수 모두 트리플보기 펫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홍성 선수가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홀 왼쪽이 높습니다. 됐어, 됐어. 트리플보기 펫. 재밌네요. 오른쪽으로 빗나가네요. 거리 가면 좋았는데. 아, 웃겨, 진짜. 아, 나 이거 못 누진 않겠지? 설마? 그래도 부담되는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기성 선수의 트리플보기 펫. 위에서 아니면 프로 위에서 못 누고 이러지 않겠지? 몰래. 소리만 들을게 형.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성공하게 되면 이번 홀 승리입니다. 신기성 선수 성공합니다. 오케이. 미안하다. 아유, 뭘 미안해요. 승리를 거두고 미안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신기성 선수입니다. 이겨도 찝찝할 것 같아요. 진짜 동반자예요. 더 물러지는 거 어떻게 해. 나 진짜.